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 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 1,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제곱미터 2가구, 39제곱미터 638가구, 49제곱미터 259가구 등 총 899가구로 전용면적 29제곱미터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39제곱미터는 1만 2,831명이 청약해 20대 1, 49제곱미터는 2만 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이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올해 1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48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월 거래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6곳은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금융경제 이슈 분석에 실린 주택시장 부진 완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주요 여건을 점검해본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그간의 주택시장 부진 흐름이 빠른 회복세로 바뀔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해는 향후 주택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실물 경제 영향과 청년층 부채, 건설사 자금 사정 등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 흐름이 빠른 회복세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경기가 회복 지연되는 건 역자산 효과를 만들면서 소비 둠화, 건설 투자 위축을 만들 수 있고요. 특히나 소득 수준이 낮은 2030 영끌족들,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지역 소개해 주실지 두 지역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날씨가 완전히 이제 봄 날씨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했고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올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금리에 급격한 인상들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량들도 그리고 또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 회복세보다는 천천히라도 이런 거래량들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화가 일어나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회복세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을 오늘은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역삼동 그리고 고덕동 함께 두 지역을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동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들어볼게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의 전화들과 또 절세에 대한 혜택들 굉장히 많이 또 물어보고 계시는데 특히나 서울 지역의 인기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서울의 상급지인 지역 그리고 또한 가장 일자리가 많고 가장 유동자금들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를 먼저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는 규제가 풀려있지 않는 지역들이 있죠.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와 용산구인데 바로 이런 지역들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상급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런 규제들도 어느 정도 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한 규제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부동산의 유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첫 번째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고요. 전국 지역에서도 수많은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약 32%의 근로자가 서울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 속에서 가장 그래도 서울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자리 인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구고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도심 지역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 지역을 서울 3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남 지역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도 인구의 가구 조사가 또 필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주택에 대한 수요들 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꾸준하게 서울 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 2인 가구의 70% 정도까지도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뒤 10년 정도 뒤에는 70% 정도의 그런 수요층들이 형성될 정도로 1, 2인 가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추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유형들이 사실상 1인 같은 경우에는 원룸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거실이 하나 딸려있는 1.5룸이라든가 2룸 정도의 굉장히 많은 그런 니즈들을 맞춰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강남구에서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이곳 역삼동 같은 경우가 입지적으로는 강남의 최중심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다양한 교통의 그런 편의시설들이 잘 맞춰져 있다.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3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2호선이 모두 교차하고 있는 빼곡한 바둑판 모양의 강남구에 입지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로축으로서 이번 5월달, 작년 5월달에 개통됐었던 신분당선이 이곳으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의 업무타운들과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분당선. 앞으로 2차 구간들이 또 연장되게 됐었을 때는 용산과 서울역까지도 지금 현재 2차 구간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당선과 그리고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을 이용한다면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굉장히 빠른 접근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강남구 지역들은 또 언덕이라든가 이런 지세들이 좀 어느 정도는 노년동이라든가 신사동 라인들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피로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들과 상업지 그리고 평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있어서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강남구 내에 역삼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곳 지역이 역삼동에서 역삼력에서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역대로 이제 뭐 주거시설들 입지에서 또는 업무시설들 입지에서 역세권 라인들은 가장 가격대의 강세 그리고 임대 가격의 상승들과 그리고 안정성 이런 공실률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삼동 내에서도 입지가 상업지의 구성으로써 주거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역세권이라든가 슬세권 또는 수세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삼동의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 중에서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바로 이곳 코엑스 삼성역 주변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봉운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는 잠실 운동장의 현대화 사업들 그리고 글로벌 비니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이곳에 바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서 약 2개의 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향후 5년 동안 12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일자리에 창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큰 수혜가 바로 역삼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의 미래가치 굉장히 우수할 수 밖에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용지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중심기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축이 강남의 핵심적인 일자리 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바로 역삼동 인근 역삼력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가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의 많은 복합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이 또 한 번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과 영동대로 지하사업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사업과 탄천수변공원의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다양한 업무시설로서의 강남권이 변모되는 모습들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국제기록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입니다. 지금 이곳이 실질적으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업권 때문이었죠.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중에서도 가장 매머드급의 핵심 사업이 움직이면서 주변 지역의 집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들을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현재 2년 정도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규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그런 풍선효과를 바라보고 나타났었던 모습이 나왔었죠. 그곳이 바로 역삼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도 굉장히 넓고 50층에서 70층 규모의 세계동으로 글로벌 비닐센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창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122만 명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상주 인구가 4만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영동대로 지하사업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역에는 다양한 교통의 인프라들이 강남권에는 잘 갖춰져 있는데요. 삼성역에는 앞으로 GTX 노선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광역 교통망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역 인근 지역의 교통시설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공사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통합 역사로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GTX와 위례 신사선, KTX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통합 역사 조성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항 터미널과 버스 환승센터가 지하 1층과 2층에 구성이 되고 코엑스 지하공간과 현대차 글로벌 비닐센터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지하 1층 규모의 상업시설들 상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들과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이곳 영동대로 지하사업은 대규모,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도시가 조성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1단계, 지금 현재 위례, 지금 신분당선의 1단계 연장안들이 신사역까지 지금 현재 확충돼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2차 구간이 한남 유타운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까지 지금 현재 2차 구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북부 연장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으로 인해서 강남권에 접근하는 그런 더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GTX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역에는 무려 2개의 노선이 교차가 되죠. GTX B 노선과 C 노선과 그리고 A 노선이 삼성역으로 교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례 신사선 좀 기간이 늘어나긴 했었으나 지금 현재 2024년을 목표로 해서 동남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이라든가 청담동 그리고 삼성동과 그리고 송파, 위례 라인들의 연결선으로서 교통의 중심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화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호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잠재적인 강남권의 미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현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구성을 하면서 교통의 편리성들은 더욱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연결될 수 있는 지상부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강남권에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가치가 없다라면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습들이 제한선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들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앞으로도 5년, 10년 뒤에 꾸준하게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일자리와 수요들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매 금액은요. 1.5룸입니다. 방 1개와 거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선호도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억에서 4억 천만 원 지금 특별 분양가 할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정도에서는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세 지금 현재 임대에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강남권에는 그만큼의 감소폭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세 나가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4,500에서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현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또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수익률이 작은 평형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활용하셔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끼고 사는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부동산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강남구 역삼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 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스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4구이면서도 이번 규제에 풀리면서 굉장히 큰 이슈 몰이를 했었던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이 아직 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라는 단점 때문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통들이 앞으로 8호선의 연장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의 연장선들 그리고 9호선의 연장선들이 이곳 강동구의 핵심적인 지역 고덕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가 가장 아마 강남 4구로서의 그런 강동구가 빛날 수 있는 기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미래 잠재적인 가치로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동구 고덕동은 고덕 비즈벨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을 했죠. 주거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업무 시설들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고덕 신축 아파트들 밀집 지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라시오문을 비롯해서 아르테온이라든가 자이 대규모의 그런 브랜드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을 이끌고 있는 기준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미사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 이곳 라인들에서 많은 신축 아파트로서의 그런 입주라든가 이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통이 원활하게 9호선 연장선들과 함께 확충이 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들 굉장히 큰 가치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는요. 실질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의 중심권에 진출하기에 굉장히 원활한 노선들 많이 가지고 있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업무도시를 끼고 있는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도심 지역들을 바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연장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강당구, 송파구라든가 강남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들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함께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강병무라든가 올림픽대로가 바로 강동구, 고덕동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의 진출입도 경기권의 진출입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서울 세종강고속도로 이번에 개통을 하죠. 그래서 이 세종강고속도로를 통해서 충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빠른 접근성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처 바로 재개발 예정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 고덕 2-2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이 된다라는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북측 라인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의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많은 그런 일자리 창출들 약 3만 5천여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이곳에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을 끼고 있고 그리고 9호선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바로 재개발 사업지 그리고 인근의 샘터 공원이라든가 동명 근린공원 그리고 다양한 초중고 명문고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약 5년 차 정도의 아파트를 입주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높게 예상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에 다양한 요즘은 노선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사업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시와 한강변 라인은요. 앞으로 이제 35층 제한들이 풀리면서 50층까지의 그런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기대감을 모일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바로 고덕 비즈밸리 제가 말씀드렸었던 사업지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의 이름의 바뀐 고덕 비즈밸리가 될 것이고요. 대기업을 비롯해서 150여 개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약 3만 8천여 명 정도가 이곳에 상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케아가 지금 현재 이곳에 복합 쇼핑몰로 입점을 예정하고 있다. 2025년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호선 연장선 지금 이제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이제 착공이 된다면요. 그동안의 3차 구간 2차 구간 1차 구간들이 연장됐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4차 구간이 연장되게 됐었을 때의 가치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세종강고속도로도 이제 개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의 매매. 지금 현재 마지막 한 세대 남은 잔여 세대입니다. 실 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교통의 지금 현재 인프라가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이 교통만 해결이 된다면 또 주변에 비즈벨리의 업무 시설들이 증가가 된다면 임대 금액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3억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면선요. 지금 재개발 사업지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월세가 지금 여기는 더 강세입니다. 대출을 받으신다면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월세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저희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박스 참고하셔서 예약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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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두 지역들 한번 보실 텐데요.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덕은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3억에서 3억 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들어볼게요. 그렇죠. 덕양구 덕은지역이죠.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로 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특례시로 들어간 만큼 고양시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덕은지구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강면을 끼고 있는 또 입지를 갖고 있고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덕은지구다 보니까 주변에 창릉 신도시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 상암 DMC나 또 마곡지구들 또 아래로는 여의도, 마포, 용산까지도 곳곳에서 이곳에 유입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시설도 내재화되어져 있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 더욱더 지금 가치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끌어올릴 수만 하는 그런 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신도시도 있겠지만 마곡지구 또 여의도의 이러한 대형 재건축 개발이랄지 또 용산의 국제도시랄지 마포 지역들 상암 DMC의 무수히 많은 업체들 또 직장군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하고 그만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지역보다도 현재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또 아이들의 교육시설이든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덕은지구의 입지를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덕은지구는요. 가양대교구를 끼고 있고요. 바로 한강권을 바로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한강지구의 주변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이런 아파트 시세나 주거지역의 시세들 또 상업시설의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변별력 있게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데 덕은지구는 현재 미니 신도시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대략 한 4,700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현재 입주가 무난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미니 신도시급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강변을 끼고서 이제 아래쪽에는 상업시설과 업무 시설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또 지역적인 특색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서 대형 업무타운, 랜드마크 시설인 대형 업무타운이 현재 25년도까지 속속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 많은 세대들의 이러한 즐길 수 있고 또 인프라 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업시설 자체가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덕은지구는 1.3%밖에 되지 않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독점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고 상권 자체도 항아리 상권을 현재 끼고 있기 때문에 상가 자체의 투자성이 상당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가양대교에서 진출입이나 자유로나 아래쪽 강병북로까지 이런 차량의 진출입도 용이하고 바로 오른쪽에서 이어지는 상암동과 함께 상암동도 거의 직선거리로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상암동의 업무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의 업무 시설도 갇힌 대략으로 묶어서 나중에 이 지역이 통일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덕원 지구 자체는요. 아무래도 주변의 많은 향동 지구랄지 창동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원원 지구 가운데 마포를 뚝고 가서 마포, 여의도,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한강 라인 쪽의 업무, 무수히 많은 업무 시설들을 대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차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아래쪽 마곡이나 광명, 쥐벨리, 여의도까지 여의도, 용산, 영등포까지 대략적으로 주변 지역에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쪽으로는 김포나 또 운정 신도시 또 이러한 일산까지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으로 유입을 되고 있고 인구의 증가수가 폭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곳들도 사람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무수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업무 시설과 또 인프라 시설, 거기에 따르는 상업 시설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장 큰 투자의 성공의 기본적인 바탕이죠. 즉, 가격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주변의 영등포, 문정, 성수, 구로금천, 강서, 고향, 덕원까지 현지의 가치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물론 경기도지만 거의 범서울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현지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즉, 이러한 투자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지적인 장점, 즉 서울에서 또 한강변에 가지고 있는 입지의 장점을 상당히 투약시키면서 한강변의 입지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두시면서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또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아무래도 상압역 예정되어 있고 덕은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부가 철도가 그만큼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이 지역의 주거와 함께 주거, 또 상업과 업무 시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적인 발전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절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암 DMC 연계되어진 도시라는 것들 또 업무 시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만원 유동인구를 통해서 덕은지구의 가격에 상당히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가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26년도에 2,500세대의 아파트 부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요. 또 우측으로는 반대편으로는 업무밸리라는 상암동 DMC 업무밸리라는 새로운 곳이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암동과 연계해서 상당히 업무 시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기획사랄지 상당히 많은 방송, 업무 시설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유동인구와 업무 시설 비율 자체가 상암동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기정사실이고요. DMC 부근, DMC 부근을 말씀 안 들 수 없겠죠. 바로 옆에 있는 덕은지구다 보니까 이 덕은지구에서 이동성이 상당히 많이 주변의 간선도로랄지 자차를 이동하신다면 제의자유로, 서울 문산고역도로, 자유로, 강병북로 또 또한 앞으로 내려오다 보면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이런 CBD 업무 지역이 있고요. 마포와 용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여의도도 끼고 있죠. 각각 곳곳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편리성을 상당히 제공 잘해주기 때문에 자차를 이동하시더라도 10분, 20분이면 충분히 주변 지역의 대형 업무 타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지적인 장점을 충분히 갖고 있고 거기에 서부강철도라는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던 곳에서 새롭게 지하철역이 생겨난다는 것 그것은 가치의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이 지역의 상가입니다. 상가의 수익성을 보시고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3억 원에서 3억 5백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한 3천만 원에서 월 140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칠투자금이 한 3,500에서 4,500만 원 채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수익형 상가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이 덕은지구의 희소성을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강권이고요. 초서울권이죠. 바로 서울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황과 연계된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상업 비율이 1.3%라는 상당히 현재의 낮은 비율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3%에서 4%대의 상업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1.3%라는 이런 독점적인 항아리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개발 호재도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입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고 개발이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까지 더욱더 눈여겨볼 수 있는 인프라 시설까지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덕은지구에 위치한 이런 상가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항아리 상권이란 점과 덕은동의 희소성까지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의 공시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현재 수준이 상당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양재동의 위치는 항상 중요하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이 떡하니 또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GTX 라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TX C 라인이 추가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면 총 3개의 도선을 갖고 있는 역세권의 대형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양재동은 천변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양재천변을 따라서 인프라나 카페나 유명한 명소들이 상당히 배치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유명한 명소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또 주변의 공원들이나 또 녹지 공간 또 물이 흐르고 있고 일자리는 물론 주변의 개발 소식까지 거기에 초중고 학생들의 학군까지 이런 균형적인 발전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유출이나 유입이 크게 변동 없이 꾸준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야기 되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하차 노선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재역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래쪽에서 신문당선이 올라오고요. 바로 위쪽에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측에는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개발 소식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GBC나 또 이런 마이스 사업단지나 또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역과 또 양재역이 GTX 라인으로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에 끼어져 있는 강남의 메인 상권이죠. 일자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뒷받침, 기본 바탕이 너무나 좋게 배치가 되어져 있고 위쪽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가지고 있지만 왼쪽이나 또 아래쪽 양재 R&D단지 또 양재IC 부근에 대기업들이 주 곳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지역의 또 주거공간이 자리를 잡으면서 학군과 함께 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재동 자체는 주변의 양재천을 따라서 도곡동, 대치동 그리고 위쪽에 탄천까지 이어지는 한강까지 이어지는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하죠. 원활하고 자차든 지하철이든 다양한 노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위례 신사선이나 또는 경북도로의 지하화 사업이나 이런 신분단선 연장 사업이나 또 GTX 라인들 들어오죠. 그게 지금도 노선들이 화려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지만 계속 들어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유동인구가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강남의 메인 상권이나 양재 IC 부근이나 양재 R&D 단지나 주변의 곳곳을 둘러봐도 대형 개발과 함께 업무 시설들 또 일자리가 탄탄하게 배치가 잘 돼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이곳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의 가능성도 상당히 현재 진행 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또 양재역에서 강남역 주변들,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있지만 우측에 테일안노의 개발도 있습니다. 즉 개발들이 많다는 것은 주변의 토지들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여럿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일자리가 많지만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받쳐주고 이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들도 더욱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여럿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개발의 소식들도 가지고 있죠. 이 GTX 라인들은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노선들이죠. 이 GTX가 정차하는 노선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주요 업무처들과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거장만 이것을 정찰하기 때문에 즉 이것이 GTX C 라인 자체가 양재역과 삼성역, 수서역 그 밖의 서울 도심 내에서도 여의도랄지, 심도래림이랄지,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주요 메인 도심들, 즉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만 정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지역들이 경제활동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런 소득의 재분배랄지 또 이런 주거시설의 안정화, 인프라, 개발, 교통, 학군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GTX 라인만 따라가도 돈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GTX 라인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의 연장사업도 있죠. 신분당선도 정찰을 한번 볼게요. 아래쪽 판교부터 판교에 실리콘베리나 대형 업무처들 또 네이버 그런 대기업들이 워낙 위치를 잘 잡고 있으면서 개발이 상당히 잘 됐죠. 즉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늘어나고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증가하고 학군들이 증가하고 학군의 완성이 되고 그런데 줄줄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입지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의 메인 업무 시설들도 업무 타원이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두는 주택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러한 결과로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이 결국에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죠. 용산의 국제금융도시도 만들어질 예정이죠. 정비장 부지와 함께 즉 현재도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것은 주택과 주거와 상업과 인프라도 덩달아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대형 일자리 타원을 갖고 있는 지역들만 관통하는 부분 제3의 황금노선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양재역을 끼고 있는 신분당선의 효과도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초아일 씨도 있고요. 양자아일 씨도 있고 반포, 한남아일 씨까지 이어지는 경부곡도로의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죠. 즉 이 지역들이 거의 서초와 강남의 메인 지역을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북도로의 지화 사업도 워낙 정체가 심하잖아요. 정체가 심한 부분을 교통을 원활히 만들어주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서초구와 강남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원화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통과 함께 개인 사업 비용이 이곳에 투자가 되고 그 주변 지역은 이곳이 완성됐을 때는요.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남 3구, 강남 3구 하는 것들이고 개발들도 상당히 대형 개발들로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과 서초, 이러한 개발들, 또 학군들, 인구의 유동적인 변화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 양자일 씨 부근에는요.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과 함께 현대기아차, 또 카카오, 그리고 그 밖의 기업들이 곳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일 씨 부근들도 상당히 인구나 직업적으로 업무 시설이나 일자리, 주거 환경, 더욱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IC 주변들, 즉 부지가 상당히 없습니다. 강남에는 사용할 부지가 상당히 없거든요. 즉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가용할 부지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IC 주변의 부지들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이런 플래티폼 시티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주거와 업무와 환경적인 부분을 덩달아서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또 양자 등의 위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대 상당히 합리적이죠. 전세 금액 자체가 현재 2억 7천에서 2억 8천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 투자액이 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4천에서 5천만 원.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대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증금은 한 천에서 2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세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양재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억 원 미만까지도 투자 금액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그렇죠. 강남구요. 서초 3구, 강남 3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의 공시가크들을 보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투자의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임차 수요 풍부하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 일자리 대비해서 주거시설도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부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겠죠. 개발 호재도 자그마한 사이즈가 아닌 대형 개발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잡혀주신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개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도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